이걸 부수고 무적기로 살테다 아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아마 이거 돌고 제일 돌 것 같아요 나의 발콘을 보여주지 이렇게 힘들게 잡습니다 케노가 아휴 이거 빠르게 잡는 법이 있어 이렇게 하고 터질 때 틈 스위핑으로 빵빵 오케이 16% 까지 깠어 깔끔 사실 힘을 숨긴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가운데서 해서 망한 것 같아 안 돼 안 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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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살았다 아 이 판 죽을 것 같은데 정말로 어 살았다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빡딜하면 되나 어 어 잡은 것 같아 이 나른 나른 제일 빨리 잡은 것 같은데 기분이 좋군 케렉카가 재밌는게 아니라 캐논이 재밌는거에요 캐논협 어 왜 2초 남았었는데 왜 터졌어 뭐야 어이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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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이게 아닌데 콜이 있을 줄 몰랐네 계속 빵 너무 헤리야 아 아 은신 쓸모없구먼 호잉 아 살려줘 생명의 정수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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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죽여주마 한 방에 죽여주마 빵 희희 희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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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